5 1 게임 출발 장우진 2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같아요 예 그렇게 해야만 5매치로 갈 수 있습니다 역전승을 거둔 장우진 긴서비스 이후에 랠리 이어가 조금 약했는데 예 요즘에는 제 월드 랭킹도 좋고 세계 무대를 그쵸? 그렇습니다. 렛? 임윤호 선수의 모습 렛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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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집니다. 짧게 해줬고 렛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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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브 볼 바나나 플레이 이후에 백핸드 보헨이드 전화 렛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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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훈 이 모습 조가영 렛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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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님? 렛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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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! 렛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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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갑니다. 3-0 2번째 게임. 장우지 선수가 공을 손에 쥐고 출발합니다. 뭐라 버티는데! 자 원홀이에요. 또 한 번 2번 슥점! 그렇죠. 그래서 핑퐁이죠. 저거 보세요. 안가고 있습니다. 아 지금은 가야돼. 랩. 자! 그렇죠. 본인 끝만 가지고 득점 아니에요. 저렇게 좋다라는 거는 훌륭해요. 그렇습니다. 장우지 선수와 한 점차의 무게는 확연히 다릅니다. 찬스를 버텨. 에이스 매치 2승 전승을 거둡니다. 자 정말... 조금만 더 승리해요. thank you so much. 안녕하십니까